안녕하십니까 꽃을 좋아하는 가수 김다은입니다 우리 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씨구 다이안 팬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곡으로는요 제 곡인 그냥 웃자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신명 나셨나요 좋으셨다면 다같이 박수와 함성 자 한 번 더 여기 탕그모가 흔들릴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곡은 제 정규앨범 2집 수록곡인 내 니마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실거죠 다음 곡 이어서 내 니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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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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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